우리가 지금 떨린 알고 봐도 그렇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약간 오래 쓰는 수세미예요? 수세미 근데 하나만 놔야 될 것 같아 그치? 수세미 3개씩 갖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 그렇지 수세미 보통 3개씩 안 갖고 아 그러면은 받침대 같은 아이가 저 갈색 어때? 진짜 수세미는 안 가져가야 되겠지? 네 근데 진짜 수세미랑 얘랑 같이 놓고 떡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수세미 먹으면 웃기 얘는 어디야? 얘는 그냥 밖에다 밖에 놔뒀다가 또 먹는 사람은 사람을 다 먹어볼 거 아니에요? 됐나? 장갑 장갑 어머 고무장갑 보이네 여기 있어요 세고 있어 아 세고 있네 어 이거를 어 수세미도 놓자 어 나란히 놔 나란히 놔 나란히 놔 세고니까 그치니까 심리적으로 더 수세미란 게 부담스되지 이러면 수세미 같잖아 어 거울로 보면 수세미 같잖아 청사랑 하는 거 같지? 흐흐흐흐흐흐 먼저 들어가있어? 어 먼저 들어가있어 뭐? 언니가 촬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쟤네가 자리 해놓은데도 카메라 잘 보고 세팅해놓게 좀 이따 들어와 눈에 먼저 들어가봐 눈에 먼저 들어가봐 너무 두려워 내 열등이 붙인 것 같아 근데 내 모습이 봐 지금은 막 건드린 게 내 모습이 이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됐으니까 아무나 건드린 게 그때는 제가 그게 워낙 크니까 열등이 수치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푹 들어가 수치를 모르니까 상대는 수치가 다 올라오는데 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무서워 바빠 그치? 아 지금 선거잖아 나왔대요 우리 선거잖아 우리 선거잖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 뭐야 아 아하핰하하하 아하핰하하하 이거 찍어야 돼 왜 찍고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찍어야 돼 까맣고 있는 거 아하핰아 네 수세미도 백설이 아아 아 어 이거 수세미를 먹는 네 아 뭐 수세미 같아 느낌도 진짜 수세미 같애 맛있다 이게 관념이라는 거지 수세미 같애 어때요? 수세미 같애 수세미 같애 수세미 같애 맛있다 엄마 쑥떡이에요 쑥떡인데 맞아 엄마 이렇게 보이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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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없다 때로는 별로 맛이 없고 그때 노란들이 맛있어요 수세미 먹을 때 잘 먹을게요 수세미 이게 뭐라고요? 수세미 나 떡 엄청 좋아하는데 수세미 관념이 시어서 그래도 맛있어 수세미 수세 강아지 수세미 하이 수세미 하이 수세미 하이 수세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